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Totally Accurate Battlegrounds 병맛 전쟁 시뮬레터를 만든 랜드포 게임즈에서 병맛 배그를 출시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일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렛츠고! 좋아! 오 뭐야? 지금 뭐 타고 날아가는 겁니까? 이야 배그를 병맛 게임 버전으로 아주 잘 구현해놨네요? 근데 최근에 출시됐기 때문에 서버나 이런 게 상당히 불안하고 아직 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야 이거 맵도 찍을 수 있네 이렇게 하하하하하 오 저렇게 월드맵에 뜨네 떨어지 준비 됐다 어떻게 다 가는 거지? 쓰리 투 원 발사! 우와! 하하하하하 뻥 땅 일단은 기본적으로 1인칭 시점이고요 파밍 좀 해봅시다 따라따라따 따라따 오! 뭐야 아 가빠도 있네 이렇게 나이스 설마 그러면 뚝배기도 있는겨? 어 제가 지금 약간 파밍 장소 괜찮게 고른 것 같아요 총 먹어야 돼 총 어 이게 뭐 2렙 가빠인가? 아 4렙 가빠네 여기는 가빠가 4렙까지 존재합니다 지금 제가 약간 백으로 따지면 군용조끼 먹었거든요 바로 배철이다 자 저에게는 아직 폭탄이 한 발 남아있습니다 빌리 찍어라 빌리 진짜 총 자막 prevented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커스터메이징도 가능한 것 같아요 오 랜덤 클로스 하면은 엄청 다양하게 커스터메이징 할 수 있는데요? 그래 이거지 랜덤 프게인즈가 병만전쟁 게임 안 만들고 무슨 허짓거리를 하나 했더만 새로운 또 갓게임을 만들고 있었군요 아 느낌있어 에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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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요대로 한번 가봅시다 그렇다면 일단은 매칭이 굉장히 빨라요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핫 플레이스로 떨어져 봅시다 여기 시티 어? 밀리터리 플레이스? 여기가 밀베인가? 오케이 떨어져 떨어져 왜 안 떨어져 쥬아! 으아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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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어나 빨리 총 먹어야해 일단 총부터 먹고요 이지요 제가 짝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인치기 시점에 FPS요 빠세임만! 빠세! 으응 동선 강한진 게 온갖 이게 버스인가? 1윈das 다시 도전합니다 tu기 다 죽었어요 뭐야 이거? 기관총 이것도 이게 M Bahn M 보기 람보총이구나 이거 총소리 가까워요 생각보다 가까워 저기서 막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거 같은데 M16조프요 이건 스칸가? 스카도 있네 와 스카 스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게임이 40명에서 진행하는 게임이구요 와 총소리 나는거 봐 전쟁터요 전쟁터 람보의 위로를 보여주고 왔어 엄마야? 오케이 진짜 맞아 전쟁터다 여기 벌써 엄마 람보 야 람보 별로야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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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 뽀뽀뽀뽀뽀뽀뽀뽀 보 kaf 야 에임 실완이야 아니 진짜 진짜 아 너무 슬픈 아 получается 진짜 람보총 나서 그대로 당겨버렸는데 줄바 AF 이번에는 밀베 말고 다른 데로 가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 없는 쪽으로 가서 생존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유롭게 파밍을 해 봅시다 가자! 아 이게 멀리 아 이게 각도를 위쪽으로 해야지 멀리 떨어지는구나 아우 그러네 이거 조준 잘 해야 되겠네 야 잠깐만 시작하자마자 야 이곳에 최강자를 가리자고 잠깐만 야 이곳에 히밍하는거 아니지? 이곳에 주먹에 최강자를 가리자고 아 아 아 반피 나갔거든요 제가 아 아 야야야 다구리는 좀 아니지 않냐? 다구리는 좀 아니지! 이거 뭔가 외관이 너무 밋밋해서 그런지 힘이 나지 않아요 저같은 상남자에 걸맞은 오차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와아아아아악 나의 완벽한 남자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예요 오케이 와 이번에는 진짜 신중하게 오래삼아 살아남아볼게요 보니까 이게 각도를 굉장히 높이 해야지 지나갈 수가 있어요 날아가 오어어 ются 뭐... 뿅 애들이 여기까지는 안올라 거 같애요 배틀ımız 어! 개꿀 recordings 자 여기서 짱먹습니다 쭈루루루루 쭈쭈쭈쭈쭈쭈 총 짱많아 이거 뭐에요? 와우 4배율 나이스 꿀파밍하구요 완전 이건 샷건인가? 샷건 아닌거 같은데? 7타쓰는거 보니까 샷건 아니에요 약간 라이플과 저격의 중간단계? 이건 뭐야 1레벨 맷 귀여워 엄프 그래 근거리는 엄프만한게 없지 근데 여기서 엄프가 0.4화탄이 들어가네 오 다음 자기장 입안에 어디로 가볼까요 이쪽으로 살살 이동합시다 이 도끼 뭐야 띠용 오우 예아 오우 예아 나무도 베어지나 이걸로? 뿅 거기까지는 안 적용돼있네요 4배율이 진짜 좋긴 좋다 야아 너무 아름다워 이거지 띠용 18명 남았고 다 어디 숨어있는거야? 저는 4배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활용을 해서 싸워야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게 자기장인가 보네 와 와 뭐야 오오 아 이렇게 여긴 자기장이 아니라 장벽이 생기네 이렇게 가두는건가봐요 오오 오오 장벽이 생기네 장벽이 생기네 장벽이 생기네 장벽이 생기네 아이씨 아이씨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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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자 일단 엄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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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식이 decía ** уд 잡았어 빨리 들어가 들어가야대 오 아아 오오오오 어어 오 열마리 열마리~~ 열마리 야 그러면 이게 출보기 진짜 어렵다 베드킹 나이스 자 다음 어디냐 다음 위치를 알려줘 오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오 오씨 큰일 날 뻔했다 저기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있다 저기까지 안 닿는 거기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왜 이거 올라와 뭔데 띠용 잠깐만 여기가 최종결전장인가요 여기가 최종결전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쇼보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발견 3명 3명 야 치킨각인가 어 그러네 여기가 최종결전장이예요 오 야 저 앞에 있다 어휴 어휴 나 어떻게 빨자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하 한마리 남았거든요 이제 무슨 야 어딨어 어딨어 오 엄마 오 야 이동하자 자 1대1상황이 왔습니다 근접전일 것 같아요 이제 엄마야 엄마야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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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나이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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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긴장감 대박 오 마이 갓 와 그래도 치킨을 먹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맛 배틀그라운드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와 근데 이걸 진짜 두달만에 만들었다는게 믿기지 않을 정도에요 제가 아래쪽에 링크 남겨둘테니까 꼭 다운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버튼 누른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